기존의 기기식 주차설비와 달리 운전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하차하면 무인으로 자율입고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기기식 주차설비에 대한 운전자의 거부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편의 및 안전성은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그니처 포크 타입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입출고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지하로 이동된 차량은 포크가 서로 교차하며 차량을 옮겨 신는 시그니처 포크 타입 방식으로 신속하게 주차공간으로 이동됩니다. 차량 출고 시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요금을 정산하고 출고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출고에서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화하는 Io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차량의 평균 입출고 시간, 설비 가동률과 같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합니다. 출고 예약된 차량은 운전자가 지정한 시간에 무인으로 자율 출고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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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